오늘 일단 경기 맞추기 실팩 먼저 한 번 해보십시오. 네, 마음이 굉장히 아프고요. 응원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 선수들 차단 다했고요. 그리고 코칭 스태프분들과 선수들 덕분에 여기까지 온 것 같아서 정말 차단 다했습니다. 응원단이 도둘리클 스태프가 어떻게 더 강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? 네, 전반전부터 많이 느꼈고요. 저희가 골을 안 먹으면 이길 수 있겠다는 그런 자신이 있었는데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많이 마음이 아프고 그래도 계속 앞으로 AMH와 월드컵 예선과 경기가 많이 있으니까요. 응원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런 톤이 좀 많이 못 보였는데 얼굴은 괜찮으신가요? 네, 얼굴은 지금 괜찮지만 정말 이기고 싶었어요. 이기고 싶었고 지금도 다시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날 것 같은데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. 하지만 선수들 최선 다했고 끝까지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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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